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종호입니다 김원희 예비후보는 중대 선거사범인 만큼 즉각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김원희 예비후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돼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도위원 4, 5명을 대동해 목포 아리랑뷔페식당에서 100여 명이나 참석한 모임을 열어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기부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당선 무효형은 물론이고 실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원희 의원과 함께 고발된 3명 가운데 모임을 주최한 정 모 씨는 이미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으며 김원희 예비후보를 수행해서 만세 삼창을 외치며 지지를 호소한 박 모 시의원은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김원희 예비후보도 곧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고발되자마자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한 것은 범죄 혐의가 위중하고 모임을 촬영한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입니다 경찰과 선관위가 그만큼 사안이 무겁고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캠프는 이러한 사실을 당선관위에 신고했지만 당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명백한 증거까지 확보됐는데도 당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원희 예비후보에 대한 내부 비호 세력이 있는 것일까요? 불공정한 경선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원희 의원의 보좌관이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 캠프 종사자에게 권리당원 등 8천여 명의 명단을 유출한 사고가 발생했고 당시 민주당 중앙당은 시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인 경선 방식 대신 100% 시민 여론조사 경선으로 대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리 책임자인 김원희 예비후보가 이번에 직접 후보로 경선에 뛰어들었는데도 이번에는 100% 시민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50% 시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김원희 예비후보는 50% 이상의 권리당원 명단을 이미 2년 전부터 확보해서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공정 경선입니다 당 선관위에 묻습니다 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십니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함입니까 특히 4년 전 김원희 예비후보와 경선했던 우기종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108명을 과다 조회했다는 이유로 경선 결과 외 15% 감상 페널티를 받아서 김원희 예비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권리당원 등 8천여 명의 당원 명부를 유출한 책임이 있고 이 명부를 확보하고 있는 김원희 예비후보는 이번에 아무런 페널티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이중 잣대로 내부 비호 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 배종원은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이번에 큰 차이로 이겼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더 큰 차이로 져서 경선에서 패배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선이 2년 전에 목포시장 후보 경선처럼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공정하게 치러졌다면 목포 시민들의 선택대로 저 배종호가 승리했을 것입니다 과연 목포 시민들이 이러한 불공정 경선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원희 예비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현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면 김원희 예비후보는 심각한 흠결이 있는 예비후보입니다 김원희 예비후보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도 문제입니다 김원희 예비후보는 과거 자신의 보좌관 성폭행 피소 사건과 자신의 2차 가해 논란 사건으로 선거전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2년 전에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자신의 보좌관과 자신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무려 10만 명이 넘는 목포 시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하고 본인의 SNS 계정에까지 버젓이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경선 승리만을 위해서 잔인하게도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3차 가해를 공개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피해 여성은 현재 결혼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상태로 김원희 예비후보의 이 같은 가해 행위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말할 수 없는 분노와 고통 속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윤리감찰단장, 젠더폭력 신고 상담센터장 등의 탄원서를 공식 접수시키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언 한마디에 공천을 취소하는 민주당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부 비호 세력에 방패 마귀가 없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정의롭고 정상적인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함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피해 여성은 만약 민주당이 김원희 예비후보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될 경우 이번 총선에서 대형 악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저 배종호는 민주당이 흠결투성위에 김원희 예비후보에 대해서 준엄한 책임을 물어서 민주당 시스템 공천의 정당성과 민주당의 정의로움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는 저 배종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의로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정의로움을 해치는 내부 비호 세력들을 발본 세골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과 임혁백 공관위원장님 등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4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 배종호 15분It